또 김태현 변호사도 나왔으니까 이게 현재 정치권의 또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데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어제 영장 심사받았습니다. 어젯밤 늦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뭐죠, 김태현 변호사? 구속영장은 기각 사유를 좀 보실 건데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로 소명되고 증거 혐의로 우려,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어제 기각 사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구추소에 있다가 집에 가는 백운규 전 장관이 저 기각 사유를 보고 좋았을까 아니면 싫었을까 이겁니다. 그럼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구석 안 되고 집에 가니까 좋죠. 그런데 첫 번째 1번을 좀 보세요. 일부 혐의는 다툼 여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으나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이 피의 사실도 적은 것 중에서 대부분의 건 유죄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더군다나 1번을 저 3번과 연결시켜 보시자고요. 3번은 뭐냐 하면 증거혈멸 우려입니다.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피의자의 추가 증거혈멸 우려가 있다. 저건 뭐냐 하면 대부분 저희가 자백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 영장 기각해달라고 변호사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자백했습니다. 범죄 혐의 인정됐고요. 저희가 다 자백했는데 더 이상 수사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증거혐의 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 저건 뭐예요? 진술 증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술은 나중에 번복할 수 있잖아요. 아닌데요, 법원에 가서. 검찰에서 그렇게 말한 건 제가 압박이 있어서 무서워서 그런 거고요. 실제는 아닙니다. 진술은 번복할 수 있는데 이메일이라든지 문서라든지 객관적 증거 확보돼 있다는 거랑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는 솟대 말로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거 임면할 것도 없고 진술 번복할 것도 없고 이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상태로 저걸 고스란히 법원에 가서 1심 본암 재판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혐의에 있어서 유지하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법원은 구속을 하지 않고 풀어줬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앞서 이제 기각사유를 하나 좀 더 보시면. 기각사유를 하나 좀 보면서 김태현 변호사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사유를 하나 두 번째 나오는데 저런 겁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뭐 회유 번복할 가능성이 적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 백용규라는 사람이 현직 장관이라고 하면 부하직원들을 압박해서 뭐 진술을 바꾸게 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다 물러난 전직 장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온 진술에 대해서 번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도 없을 거고 실질적으로 진술 번복 우려는 없어. 그리고 이메일이 뭐니 검찰에 다 가지고 있는데 진술 번복하는 데는 무슨 상관에서 유죄 나오는데 이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면했지만 이미 법원에서 영장 단계에서 유죄의 심증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저 기각사위에서 볼 수 있어서 아마 백용규 전 장관이 집에 가서도 아마 변호인과 논의는 하겠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세 번째 기각사위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저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사와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서 새로 조직된 정부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고인화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 이 세 번째 기각사위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백운기 전 산업부장관 영장 기각사위와 똑같죠. 약관적 물증이 다소 확보되어 있고 증거 임명과 도죄 우려가 적다. 다만 김태현 변호사, 저는 여기서 말이죠. 당시에 영장 기각을 결정했던 판사가 1번과 2번 저렇게 얘기한 거는 이거는 무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기각사위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 기각사위, 저 전문을 보시면 최준실 국정농단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있어서 판사가 영장 기각문 쓰는데 그 얘기를 왜 쓰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윤무제를 판단한 듯한 표현이에요. 논란이 있었는데 보시면 지금 사건하고요. 산업부, 당시 환경부, 지금 산업부. 구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객관적 물증이 확보돼 있다. 그래서 증거현명의 우려 없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메일 이런 것들 확보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 물증이 확보됐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당시 환경부 때는 그 이미 확보돼 있는 이메일 같은 객관적 물증을 가지고 당시 영장판사가 뭐라고 판단했냐 하면 이건 무죄라고 본 겁니다. 병조혐의 다툼이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 2번 보세요. 관행이 장기간 있었던 거로 보여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말 또 벌루고 죄가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심증을 가지고 저 기각경정으로 쓴 거거든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게 그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심 유죄 법정 구속. 2심 유죄. 대법원 확정 판결 유죄. 유죄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 당시에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시켰던 동부지법 부장은 사건 잘못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의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관행이야, 위법성 인식이 없어 이랬는데 대법원까지 다 유죄 나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산업부께 들어간 겁니다. 그럼 뭐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 사건 대입해 보세요. 그러니 산업부 이 사건에 있어서 백운교 전 장관의 영장 담당 판사가 그래 뭐 객관적 물증 있으니까 증거현명 우려 없고 뭐 어디 가겠어. 다른 사건도 재판 잘 받고 있던데. 그러니까 도주의료 없어라고 풀어줄 때는 풀어주더라도 가장 중요한 1번에 있어서 주요 혐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써버린 거죠, 기각 결정문을 씀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본안 가도 형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유죄가 나올 확률이 지금으로 봐서는 9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가 그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른바 청와대 윗선에 대한 조사.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 청와대 윗선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그 윗선을 수사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영장 기각서를 전문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향후 수사가 계속 추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수사 끝 아니고 이 백운규라는 사람이 피의자든 청구인이든 앞으로 계속 검찰 들락날락해야 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풀어주는 거야. 이 얘기하거든요. 이 법원도 아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보고. 아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윗선의 수사가 진행이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번 수사를 받을 거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미 만약에 검찰이 이 영장에서 이거 아무리 봐도 환경부랑은 좀 다른 것 같고 범죄 혐의 대부분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기각시켰다고 하면 검찰 수사는 끊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검찰은 뭐 이걸 가지고 큰일 났는걸, 수사의 동력을 잃겠는걸.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만 왜냐하면 혐의가 입증된다는 거 어느 정도 받아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검찰이 보고 있는 수사, 그냥 수사 나오는 결대로 증거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결대로 계속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봅니다. 그러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관계자들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관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차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신민숙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죄받은 거고요. 윤모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은 특별한 법적 조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웅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맨 오른쪽 김웅경 전 환경부 장관 오른쪽에 백웅규 전 산업부 장관이 있고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불거진 계기가 이틀 전 저녁 SBS 8시 뉴스에 나갔던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당시의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검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박상혁 전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 SBS에 흘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어제 SBS 법조기자가 출연해서 검찰이 흘린 거 아닙니다라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제가 집에 가서,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박상혁 의원의 반박문을 곰곰이 봤는데 박상혁 의원 변호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정도 파장이 있는지 잘 알 거예요. 보세요. 참고인 조사 요청했었다, 협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단독 보러 나가 이거거든요. 혐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나는 억울하다, 예를 들면. 나는 억울해, 이게 무슨 죄야라든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 없어, 하다못해 관행이야라든지 이 사건의 분류인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나는 검찰이랑 협의하고 조사 일정 잡고 있었는데 왜 기사가 나갔습니까? 이거 하나거든요. 대부분이 저런 경우에 나는 저, 이건 억울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보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박상혁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저는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제1야당의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 민주당 상임고문도 대장동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한 정치 보복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의 SNS를 어제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 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이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누군가한테 들었다는 얘기겠죠. 21세기 대명천재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입니까? 정치 보복, 사법 살인기도 중단하길 바랍니다. 우상훈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오늘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이게 발언이 있으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취재는 안 됐다고 하네요. 정권 초반에 이런 수사하면 되는가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권 수사하고 한쪽으로는 이재명 의원 수사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절대적인 기획 수사다, 대검에서 다 기획해서 한 것이다.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모르겠나. 저 마지막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희빈 비대위원, 우상훈 비대위원장의 저 이야기는 우리가 정권을 잡아봤는데 모르겠나는 우리가 물론 저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정권 잡아봐서 검찰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더라 뭐 이런 겁니까, 예전에? 도톱 봤더니 정권 잡으면 저런 짓들 했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우상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의원의 주장, 최희빈 비대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2월 달에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그때 당시에 질문이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해야죠, 돼야죠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시스템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처음부터 이 보복 수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 그것들을 지금 실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검찰총장을 앉히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검찰을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뭐 물론 잘못이 있고 불법의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또 단제도 해야겠죠. 하지만 이 정권 초기에 이런 식으로 매번 이렇게 전 정권에 대해서 먼지털이식 계속 수사를 하고 탈탈 털어보고 뭔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또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심지어는 지금 뭐 인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정부 부처가 직접 민주당의 공약을 만들 때 협조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너무나 애매하고 폭넓게 지금 막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또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수사는 다 정무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장관이 대통령과 교감을 하죠. 그걸 하려고 한동훈 씨를 장관시키라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보통 저런 거는 몇 개월 지나서 초기에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다가 국정의 방향을 잡고 나서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민생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런 식의 수사 국면으로 바꾸고 있는 거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 출신들은 이런 거 문재인 정부 윗선에 이재명 의원, 백현동, 대장정 동시에 하는 거 이거 절대적인 기획 수사다. 법조 출신 기자들 다 알지 않느냐. 어디서 속이는가. 그런데 너무 무리한다. 한꺼번에 하니까 이건 내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현 정부도 똑같이 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만두라고 누군가가 요구했다.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자기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그런 주장의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건 현 정부에서도 그건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국무위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이게 임용박 정부 이후로 국무위원인이 아니지만 장관급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던 게 관례라고 본다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불참을 통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참가해왔던 국무위회의의 불참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고 긁어 부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누군가가가 전화를 해서 그만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말씀 나오신 것처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온 전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가 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유죄 판결을 돼서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누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불러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한 위법 사실이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저는 유상호 비대위원장께서 그냥 돌아다니는 풍문만 가지고 이게 침소봉대에서 변중만 울릴 게 아니라 분명히 누구한테 들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권력을 가진 상급자이거나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압박을 줄 만한 그런 직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밝혀서 수사를 받도록 고소,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범법 형의가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것에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기본 책무입니다. 범죄가 있는 것에 혐의가 있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가 있고 수사가 있으면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재판을 따라서 유문제 판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사법 체계고 그게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의 자동스러운 원리에 의해서 대장동 수사를 지금 이번에 배임죄 피의자로 명시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남욱 유동규라고 하는 그들의 엄청난 무슨 뇌물 피의자도 아니고 배임죄 피의자는 우리 김태현 표에서 계십니다만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의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얻어야 될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소대를 봤으면 배임죄 혐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최소한의 혐의를 생각하고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하는 것을 놓고 사법살인이다, 무슨 정치 보복이다 하면 검찰은 그러면 정치인이거나 대선 후보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의 정치살인, 사법살인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기도 한참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크게 키워서 마치 제가 볼 때는 이제 2007년에 이명박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같은 불행한 기억을 계속 이제 데잡이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차원과 지금 차원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되는 대당당과 관련된 배임죄 피의자로 명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검찰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박상혁 의원에 대한 직무 직권남용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고소고발된 사건을 뒤늦게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그게 무슨 사법살인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희배 전 비대위원 혹시 반박하신 말씀 있습니까? 일단 저는 그. 이게 참 답답한 게 말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 오늘도 성남시청 압수수색했다는 것 아닙니까?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뭐 똑같이 산하 공기관 기관장들 사퇴를 강요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거기에 했다. 직권남용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이 수사는 그것도 정치 보복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참 답답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 정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정무직에 대해서 임기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보장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에 전현희 위원장이나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사퇴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그거 역시 진짜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3월에 점검 바뀌자마자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 의원이 국회관으로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한테 거취를 판단해 보라는 그런 얘기를 언지를 아주 공개적으로 했었거든요, 방송에 나와서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보면 검찰총장 역시도 임기가 보장된 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 모든 게 다 정말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좀 이런 어떤 정쟁으로서 이렇게 서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정권 바꾸고 나서 이렇게 들쳐내는 것은 좀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거쳐왔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농단이라는 굉장히 큰 국가적인 그런 좀 아픔과 또 그것을 국민들이 촛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 연속 상상에서 우리가 좀 과거를 청산하는 노력과 다른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부분의 정치 보복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당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런 건 기획수사하고 다 정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가 정권을 잡아봤는데 모르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기자들을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겠고요. 다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생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시겠습니까?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세금으로 월급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한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한다. 여기에 한동훈 장관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건 한동훈 장관의 일관된 지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해 몇 차례 비슷한 원칙을 밝혔습니다만 검사와 경찰이 국민 세금을 받고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나 가장 극악하고 이제 민생에 가장 큰 혐의를 미치는 게 바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검소 함박으로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해서 밀어붙일 때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뺏어갈 때도 부패와 경제 부분만큼은 그래도 검찰이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여서 지금 사실은 남겨둔 겁니다. 그런 부패범죄에 대한 중대한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백현동 수사 오늘 압수수색한 것이라든지 과거에 지금 대장동 게이트 이미 상당 부분 진정이 돼서 공범들은 사실상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많은 남아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로 인해서 혜택, 이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합법적인 틀과 법적과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보복 사보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론적인 입장이죠. 이런 원칙적인 얘기들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굳이 더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국민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도 전달이 되고 누구의 이야기에 더 국민이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각 정당은 정치적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이재명 의원과 관련이 된 백현동이라든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 압수수색도 계속하고 있고요, 경찰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일 뿐이다.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김태현 변호사. 검찰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느냐 이 부분이죠.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다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정상적인 범죄 수사냐 이걸 가르는 게 참 어렵기는 한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대선이 졌어요. 그런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대선 지고 나니까 야, 뭐 없냐, 뒤져봐. 법인카드를 맘대로 썼답니다. 소고기 사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뒤지기 시작해서 소고기 사 먹은 거 초밥 사 먹은 거 횡령, 국고 손실 이러면 이거 정치 보복이 맞죠.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대선 쪽도 이미 나왔던 얘기잖아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이재명 의원께서 정치 보복이다, 사법 살인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대장동에 그냥 다 수사가 끝났는데 한동훈 장관, 이원석 차장, 송경호 검사장, 지검장 이 라인에서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해볼까 해서 지금 시작한 거면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이라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해서 수사를 진행한 게 박범계 장관, 김오수 총장, 이재명, 이종수 중앙지검자 이 라인에서 한 겁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라고 사이 되게 안 좋은 사람들 아닌가요? 거기서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치 보복이에요?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인가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맞지 않는 거고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야, 뭐 없냐, 뒤져봐, 산업부가 있답니다. 확 들어가면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환경부 유죄 나왔잖아요. 산업부 고소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께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끝나고 막혀 있는 게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대로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검찰이 안 가고 있으면 이게 또 직무유기라니까요. 야, 환경부 유죄 나와서 이거 유죄 뻔한데 왜 안 해?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정치 보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어쨌든 또 제1야당이 민주당에서 강하게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대단히 의미를 지닐 것이다. 확실하게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아까 해경과 국방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황만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시간을 갖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